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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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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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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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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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장항선, 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영등포, the doors are on your left. Customers taking a train on the 경부, 호남, 전라, 장항라인,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마もなく 영등포駅です. 전파, 장항선, 장항라를 열어보는, 전라, 장항라를 열어보는, 전라, 장항라를 열어보는, 전라, 장항라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지산 반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KTX 강남역에서 KTX를 이용하신 고객께서는 이번 역을 들으셔서 KTX 강남역은 셔틀 전동연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수원, 천안, 신창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동인천과는 급행 열차로, 다음의 정차인력은 역보영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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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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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엽고, 가토릭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동인천과는 급행열차로, 다음에 정차의 역은 부천역입니다. 유한 대학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일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부천, 부천, 부천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동인천과는 급행열차로, 다음에 정차의 역은 송내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stop is 부천, 부천, 부천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next stop is 송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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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송내, 송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동인천과는 급행열차로, 다음에 정차의 역은 부평역입니다. This stop is 송내. 송내.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next stop is 북평. 북평. 한국폴리텍 2 대학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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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이번 역은 부평.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양 방역이나 동마, 국제 업무지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동인천 가는 급핀 열차로, 다음의 정차할 역은 동암역입니다. 동암역은 동암역은 동암역입니다. 동암역은 동암역입니다. 동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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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객 여러분께 출입문 비상치급에 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차량 화재 등 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문 오른쪽 벽면이라 의자 밑에 있는 덮개를 열고 비상 손잡이를 돌리면 손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상시 이외에는 위험하우니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동암. 동암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동인천가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찰력은 주안역입니다. 동암역입니다. 다음 주 brakes입니다. 차이점에 나연 hip 지민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천사랑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입원역에서 내리셔서 8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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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